이 녀석이 나타났어 방금 찍었었는데 다시 핸드폰을 켰어 너 너무 빠른 거 아니야? 천천히 가! 야 나 너 자세히 좀 찍고 싶다 천천히 가라 나 때문에 도망가는 건가? 와 너무 빨라 거미 안녕? 좀 특이하게 생긴 거미였는데 어쩔 수 없지 뭐 다행인데 좀만 더 따라가 볼까? 너 너 굴러 떨어지는 거 아니야? 안 되겠다 숨을 걸었어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..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